네, 오늘의 시그널은 진성 TEC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볼까요? 네, 진성 TEC. 좀 기대만큼 또 이게 안 가서 항상. 왜냐하면 우리 미국하고 연동하는 투자.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어떤 세계적인 기업에 납품을 하는 부품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그 세계적인 업체가 장사가 잘 되면 부품회사도 당연히 수급이 좋아지겠지 해서 연동해서 투자하는 그 알고리즘까지는 좋은데 안 따라줘서 항상 아쉬운 종목이죠. 지금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이 회사, 이 중장비 회사 있죠. 굴삭기 만드는 회사, 세계 1위 회사. 이 회사 지금 거의 역사상 신고가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2021년 최고가 직전에 있죠.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다 회복하고도 넘었죠, 이 정도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폭을 담아냈어요. 급격하게 V자 반등을 시키면서. 그다음에 디어라는 농기계 업체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시켰습니다. 지금 존 디어라든가 이 캐터필러가 전부 진성 TEC의 주요 고객사이자 특히 캐터필러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고객사예요. 지금 캐터필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비중국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들 중국의 건설 경기가 어려우면 굴삭기 시장이 어렵고 거기에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캐터필러는 중국 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북미의 건설 경기는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거기에 캐터필러의 대부분의 분량을,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진성 TEC 같은 경우에도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진성 TEC는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진성 TEC가 2007년부터 보시면 1만 5천 원이라는 벽에 완전히 꽉 막혀서 거기만 가면 이게 완전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는지, 트라우마라는 건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냥 정말 정확히 얘기하면 이 장기간 쌓여있는 매물이겠죠. 2007년부터 16년간 쌓여있는 매물에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오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무한궤도형 하부 주행체 부품을 만들죠. 우리가 탱크도 그렇고 굴삭기도 보면 계속 밑에 굴러가고 있는데 그게 무한궤도죠. 계속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굴러가게 만들려면 거기에 롤러가 있어야겠죠. 그 롤러를 만들고 아이딜러는 스프링의 일종입니다. 스프링이라든가 롤러가 있어야지만 그 무한궤도가 무한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만약 망가져버리면 흐물흐물 돼서 이제 굴삭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소모성입니다. 사용 연수가 6개월에서 18개월이기 때문에 굴삭기를 자주 사용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이 6개월에서 18개월이 18개월이 최대치로 쓸 수 있는 건데 계속 줄어들겠죠. 건설 현장에서 계속해서 굴삭기나 가동을 시키다 보면 굉장히 험하게 쓰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많이 쓰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두산 박햄량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요. 두산 박햇은 또 뭐냐. 두산이 인수했는데 박햇은 미국의 회사였고 미국의 박햇은 또 캐터필러랑 다른 회사죠. 박햇은 어디입니까? 소형 건설 중장비 회사 1위예요. 여긴 또 이 캐터필러라는 건 대형 건설 중장비로서 거대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반면에 이거는 소규모라든가 가정용으로 쓰이는 부분의 1위예요. 두산 박햇은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 아까 존디언은 또 뭡니까? 농기계 쪽이죠. 이쪽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해서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캐터필러로 완전히 몰려있던 부분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이게 캐터필러가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북미 양이 굉장히 매출 비중이 커서 중국은 약하다. 그래도 30%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가 되니까 화장품, 면세점 이런 것도 오르잖아요. 그런 소비제도 오르지만 당연히 건설 경기 회복으로 이런 쪽도 오르죠. 그래서 이제 중국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맞춰져 있는데 진성 TEC는 다만 저 어떤 통곡의 벽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는 저 라인, 저 부분을 넘어서지 못해서 지금 캐터필러의 상승분 혹은 디어의 상승분을 그대로 온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진성 TEC 사업 주변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의 말씀을 해주신 대로 통곡의 라인을 넘어설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만약에 이거를 벗어난다면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연봉인데 2000년도부터 2007년도 이 서브프라임 위기 터지기 전까지 이 상승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벽에 갇힙니다. 13년간의 벽에 갇혔죠. 매번 거기서 무너져요. 매번. 만약에 근데 이걸 뚫는다? 13년간의 벽? 이게 뭐 완전 업종은 다르고 이슈는 다르지만 봅시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2010년부터 2011년 동안 11년에서 12년간의 벽을 벽에서 지금 통곡의 벽에서 막혀 있다가 그거를 뚫어내자 위메이드는 너무 특별한 12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위메이드는 너무 강력한 상승이지만 다르지만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동등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컴투스 보세요. 컴투스는 통곡의 벽에서 막히자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60% 하락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그 장기간의 박스권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그걸 뚫을 때 힘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원리는 아시겠죠? 위로 가는 것은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뚫으려면 강력한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밑으로 돌파됐을 때는 10년간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배신당했으니까 손절을 하는 거죠. 누구도 지금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라인이 깨져버리니까 어이고 놀라서 다 던지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든 하단이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힘은 강력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를 막 두들기고 있잖아요, 2년 동안. 지금 이 부분이 만약 벗겨진다고 하면 순식간에 그냥 16,000원 이상으로 가버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 소장의 시그널, 진성 T2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